안녕하세요. 백홈입니다. 네, 오늘은 절대음감 게임을 할 거예요. 제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오늘 콘서트니까요. 헤일러브 부를 때 큰아트를 하겠습니다. 저 이거 좀 해요. 잘해요. 부산 낙곱새. 할까요? 부산 낙곱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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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 낙곱새. 성공이죠. 상품 줘요. 제시어가 너무 쉬워. 감사합니다. 이게 뭐야? 선물 업그레이드요? 칭찬 씨의 샷지아옥. 뭐야? 이게 무슨 상품이야? 고마워요. 잘 먹을게요. 먹는 거 아닌가? 먹는 거네. 잘 먹을게요. 진짜 애교? 이게 뭐야? 단백질 바가지 생겼던데요? 음! 맛있네. 좋아 좋아. 이거 대만의 펑리즈래요. 음! 맛있네. 그냥 괜찮송?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